딥뉴트입니다. 오 대박. 안녕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다. 저희 컴백했어요 여러분. 드디어래 드디어. 드디어. 안 나와. 너무 차이가 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끊김없이 말을 하면 안 끊기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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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끊기지 않죠? 이게 문제인 거 같아요. 접촉이 잘못됐나? 대기지 Fayzio가 쓰지 않습니까 정확한 밝혔습니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아아 이야 아아 구정형을 얘기할 때만 이 친구는 나오네 저희가 10개월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의 컴백 소감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아아 아아 어 됐다. 어? 이렇게 안 돼요. 마이크 저쪽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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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안 나오는데 나오네. 오 안녕하세요. 호호 아 이렇게 마이크를 아이스크림처럼 들면 나오나봐 그냥 하지 말까 1 맞고 저희야 1이나 2이나 2이잖아요 10이랑 2우iatric 35점. 35에다가 2분만 더할게요. 그러면 95번. 되게 어렵게 괜찮았지 않아요? 나머지 페이지도 미안해요. 90번이래요? 안돼. 미안해요. 나머지.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 나선가는하고 있습니다 partout. 울 어 지금 그런 거지. 여기誰? To~~ 바깥! 어! 야, 나한테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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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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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